간편 암치로 걱정없는 암보험이 갱신형으로 출시가 되었구요. 암치로 걱정없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024년 라인아우와 함께 하세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간편고지 암치로 걱정없는 암보험이랑 암치로 걱정없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구요. 걱정없다니까 메리칭 상품 얘기하는 것 같네. 2024년 1월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어깨 최초로 비읍여 표적항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질병장애와 일반상애를 같이 내년 1월달까지만 그래서 질병우유장애 1억까지 3%부터 질병우유장애 올해 내년 1월 31일까지 판매가 됩니다. 표준치에는 1억 유병자는 간편 질병우유장애가 6천만원 그리고 15년 납입 이후에는 100% 환급을 준다는거 라인아치아 최고 맞아요. 자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일시금으로 보장을 해주구요. 날카로운 명사수 중입자치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거죠. 자 질병수습이 저 보호망이 얘기했잖아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 1월달부터. 어깨누적 연기조건 없다. 그래서 질병수습이 여기랑 동양생명 DY 여기랑 같이 200만원 가입해도 300까지 되네요. 여기다가 삼성생명 160만원. 그거 얼마야? 이거 누적 3개 다 안보잖아요. 그러면은 460에요 460. 와 기존에 또 질병수습이 있으면 거의 500,600만원. 와 대장용종 제거 위용종 제거 500 얼마에요. 발바닥 티눈하면 500얼마? 헐 발바닥 티눈에도 500얼마 나온다? 와 진짜 미친 대박이네요. 진짜 미친 대박입니다. 자 질병수습이 최대 50만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50만원. 네 오늘의 주제죠. 최신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항암치료가 4종이 새로 출시가 되었다. 자 24년 신년맞이 최신 암치료 보험금이 세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간편 네 간편에 나오구요 표준형에도 같이 출시가 되었다. 1월 1일부터 업계 최초로 비의병 항목 우리가 표적항암은 약물 그 약관에 보면요 약관에 보면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는 약관에서 나오는 약품만 써야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또 실의료기술 여러가지 새로운 신약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보장을 못 받아요. 하지만 여기 나온 라이나 같은 경우는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는 2년 전에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새로 처음으로 맞는 회사가 라이나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도 새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치료제 급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할 수 없으니까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최대 1억 9천 5백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대요. 일시금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이거 1월달 제가 올려드릴건데 정말 대박이에요. 비급여 표적항암 치료하면 최대 1억 9천 5백만원 그런데 비급여 치료 은근히 많이 해요. 요즘에 건강보험 우리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점점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급여 항목이 되는 약품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비급여하면 1억 9천 5백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항암 양성자 방사선 요즘 많이 하죠. 양성자 방사선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다 보면 암치료에 더 집중하는 상급종합통원시에 40만원까지 그리고 우리가 암 발생시 가장 부담되는게 치료비 부담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중요하겠지만 치료비 부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암환자 치료보다 돈이 더 걱정이 될 수 있다는거죠. 병력이 걱정이라면 3.25 유병자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구요. 그래서 무배당 간편 암치료 걱정없는 암보험과 암치료 걱정없는 암보험 간편만 빠진거죠. 간편과 표준형과 이렇게 가입이 되구요. 뭐 가입 나이 간편은 30세부터 80세까지 그 다음에 표준체는 15세부터 60세까지 네 이거 자료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윤건희님 네이버에 보호망 치면은 네이버 카페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링크해 두었어요.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출시가 된다. 네 출시가 된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4가지를 같이 가입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특전면역항암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되구요. 비급여 표적항암 8천만원 그리고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그 다음에 암직저치료비 이렇게 가입하시면 매우 좋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 카티랑 나머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남보니까 그래서 그 말고 신상품 예 그래서 암치료 걱정없는 암보험과 간편고지 암치료 걱정없는 암보험 갱신형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나머지 티아트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설계는 화일부터 가입을 설계할 수가 있겠네요. 최신 암치료 네 그래서 암치료 보장금액이에요.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네 그래서 최대 일시금으로 1억 9천 5백만원을 지급해준다는 겁니다. 타산도 보나요? 타산도 안봅니다. 특정 면역항암 치료비 최대 6천 5백만원 중입자치료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중입자치료 4천 5백만원까지 중입자치료 4천 5백만원 괜찮네요. 우리가 5천만원 거의 다 많이 가입하잖아요. 중입자치료 양선자치료 근데 중입자치료도 되고 면역치료도 되고 표적치료도 비급여 네 우리가 표적항암은 급여 부분도 있겠지만 비급여 부분도 많아요. 비싸죠. 우려보험 적용이 안되니까. 일시금으로 무려 1억 9천 5백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완전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그래서 암 보장은 면책기간 있다. 네 면책기간. 네 근데 감액기간은 유무가 없다는 거. 이런게 큰 장점이다. 자 주기약 최저 200만원 가입시 당사합산 누적을 안본다는 거죠. 누적을 안보기 때문에 표적항암 프리미엄 플랜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어 이거 왜이래. 표적 프리미엄 플랜 해도 우리 암 걱정없네요. 우리 진단비보다 솔직히 치료비가 더 가성비 좋잖아요. 진단비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런거 어 지금 치료비죠. 뭐 특정 면역 표적 표적항암 항암방사선 이 모든거 가입해도 보험료가 얼마? 2만원대. 네 2만원대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50대는 3만원대. 네 그러면은 아까 표적항암 비급여 표적항암 양무처료 치료비가 1억 9천 5백만원. 1억 9천 5백만원. 그리고 암성자 치료가 얼마? 4천 5백만원. 4천 5백만원. 요런식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네. 그래서 티약은 정말 많은데요. 어 지금 요즘에는 이제 암 진단비보다 암 치료비가 대세다 보니까 암 치료비 대세로 좀 많이 가입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과연 그러면은 표적항암 양물허가 치료비란 뭘까요? 암세포의 특정 물질을 표적하여 암세포만을 선택하여 공경하는 약물로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신호전달이나 단백질 조절과정에 연관된 세포 표면에 특정 부분 또는 세포 내부에 특정 신호전달과정을 차단하여 암세포의 증식이나 생존을 억제하는 원리에요. 우리 1세대 화학치료는 머리 빠지고 치아 빠지고 머리 아프고 죽기보다 힘들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화학치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만 거의 공격을 뭐만 하냐면 암세포랑 정상세포 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매우 심하고 죽기보다 힘들다고 하죠. 반대로 표적항암치료는 암세포만 죽여요.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암세포만 사멸하기 때문에 아침에 표적치료 받고 저녁때 우리 친구들과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떨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암세포만 죽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표적항암은 폐암 같은 경우는 타그리소, 이레사, 타브렉타, 리브리박트, 백협형은 글리벡 이렇게 많이 쓰고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은 림파자, 얼비투스, 비라토비, 암허트, 헉세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저도 생소해요 단어가. 하여튼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이고요. 또 중입자치료. 중입자치료 알잖아요. 엊그저께 두 달 전에 하나에서 손부에서 1억까지 가입이 됐잖아요. 여기는 4,500만원. 그래서 중입자치료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날카로운 명사수죠. 그래서 중입자치료는 탄소입자를 이용한 방사선치료로 하나로 양성자치료의 투소입자 약 12배 정도 무거운 탄소입자를 가속하여 암세포만을 조준해 파괴하는 치료법이죠. 그래서 특히 전립사암의 99.9%가 탁월하다. 앞으로는 간암이나 폐암에 같이 앞으로도 쓸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룸이 상의 카페는 가입 완료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손으로 다 죽인다. 암세포만. 그래서 정상세포도 납두고 암세포만 죽인다. 네. 중입자치료. 그래서 근데 비용이 12번만 더 얼마다? 5천만원. 비용이 비싸다. 통원시에. 그래서 실손보험으로는 절대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중입자 가속기 항암양문치료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말고도 항암제의 BTS 면역항암이죠. 항암제의 BTS 참 비유도 좋네요. 자. 잘 인식하여 공격하도록 약물의 표적 치료제와 달리 특정 표적 없도록 사용할 수 있어 적용 가능한 환자가 많으며 인체의 면역체계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들이 가졌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특정 면역항암양문치료비는 우리가 흔히 키트루타 옵티보 아니면 디셀트리 여러가지가 있죠. 그것 말고도 여기 보면 3주에 600만원 1년이면 9600만원 와 돈 정말 많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거 할 때 항암 방사 아무래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비급여 표적함의 약물허가치료비 1억 9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료보험 적용이 됐으면은 가격도 싸고 솔직히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주겠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 솔직히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여보이, 여보이, 인핀지, 바벤시오 이런 것도 거의 1년에 1억 9200만원 와 정말 많이 드네요. 전의성 유방암, 조기의 유방암 1년에 1억 9200만원 이걸 겨냥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라이나가. 그렇죠.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예상치료비 1년에 4200만원, 1년에 3600만원 그냥 부르는게 가격이에요. 네 이런거. 이런거는 거의 다 비급여해서 거의 안될거에요 의료보험 적용이. 그래서 이럴때 1억 9200만원, 500만원 받을 수 있는 비급여 라이나가 가입하시면 나중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자, 3.25 유병자보험에도 필요한 보장은 골라가세요. 골라잡는 간편건강보험. 질병수리비가 아쉽게도 내일까지만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구요. 1월달부터는 이렇게 50만원, 50만원. 네 일반 질병수리비 50만원, 상급종합병원에 수술했을 때 50만원. 합의 100만원까지 누적없이 가입이 된다는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얼른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24년 1월달에 신규 간편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간편고지특점면역항암, 비급여항암약물치료비, 암집저치료비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비급여항암약물치료비 1억9500만원, 요거는 제가 봤을때 몇달 없다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거 없어질 것 같아요, 느낌에. 정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카티 한달만 팔고 없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때 옛날 카티처럼 이거 팔고 없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병수리비도 집중보장이에요. 질병수리비 50만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리비 최대 50만원, 요기 두개로 지금 1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지금 이거 보시고 또 몇명이 지금 문자주셨는데 지금 내일까지, 오늘이네요. 12월 31일, 하루만 지나면 새해인데 이렇게 해서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간편수리비와 그 다음에 질병수리비, 요 두마리, 성인주요, 백내장제외 이렇게 가입해도 거의 2만원대,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골라닮는 간편암 직접치료비, 피부양물치료비, 표적항암, 비급여 그 다음에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특전면역, 카티, 요런식으로 가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3만원, 4만원, 5만원대 되니까 프리미엄,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가입을 하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자, 더 건강해지는 건강보험. 여기 보시면 보험료 변동 없이 비갱신형 표준체가 있구요. 질병우장애도 최대 1억까지. 이거는 1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황색 현대상 같다구요. 네, 오는 생명보험사입니다. 네, 그래서 질병우장애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네, 이거는 지금 두 달 전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가입한도 상향 이벤트가 1월 31일까지에요. 그래서 질병우장애가 1억까지 가입되고 유병자는 6천까지 가입이 된다. 6천까지.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병우장애 3%부터 100%까지 전 연령이 업계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되구요. 그래서 1월 31일까지 가입이 된다. 1억 31일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세까지 1억이고 51세에서 60세까지는 5천만원. 요렇게 된다. 타사보다도 훨씬 높다. 중요한 건 15년 납, 15년, 아 15년 납, 납입을 하잖아요. 납입을 하면 100%, 환급금이 100%,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환급도 100%, 질병우장애도 1억. 요렇게 해서 가입해도 완전 대박입니다. 융건이 주마인데 승인 나요? 아, 선신 납니다. 돈 먼저 출금하고요. 1월 1일 날 심사보고 통과되면 유지가 되고 거절이 되면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자, 여긴 3.15 가입은 안되잖아요. 구현서님. 맞아요. 3.15는요. 거의 손보만 되고 생보는 거의 쉽지 않아요. 보험료 예시. 15년나 15년 만기로 하면 요렇게 돼요. 네, 천만 원당. 1억이면 권력이, 공이 하나 더 붙겠죠. 네, 15년 이후에 100%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다. 자, 15년 납 보세요. 15년 납 되면 환급금이 100%가 돼요. 20년 납하면 20년에 100%가 되고 네, 10년 납하면 90% 정도. 자, 15년 납하는 게 딱 좋아요. 15년 납하면 15년에 100%가 되면서 질병구장에 1억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라 생전에는 1억 질병구장에 보장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 없으면 해지해도 100% 내가 납입한 원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다. 생존부터 사망까지 간편. 간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질병재해장에 5천만 원. 그러니까 후유장이죠. 후유장에 5천만 원까지 되고 수수비도 100만 원까지 된다. 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나는 50세까지는 6천. 간편 질병구장에 가. 51세에서 60세까지는 똑같이 5천. 61세는 2천만 원. 335가 가입이 된다. 타사보다 질병구장에 높고요. 매우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망보험도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335보험은 3개월 이내에 입원소수 추가 재검사. 다들 아실 거예요. 5년 이내에 7대 진단. 네, 아실 거예요. 3년 이내에 입원수술. 입원수술에 딱 무조건 거절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 질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 가능한 건 여러 가지가 있다. 완치 1년 이후에 인수가 된 건 요렇게. 2년 이후에 된 건 이렇게 된다. 네, 그리고 더 지금 라이나 또 실속 치매보험이죠. 뭐 집에서 집중한 병 특약이 있고, 1, 2등급 집에서 집중한 병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가 있고, 장기요양 1, 2등급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 돼서. 네, 고지상도 심플하게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 이렇게 5년 이내에 치매 알차이며, 머리 쪽만 고지상이에요. 치매보험이나 재가급여는. 5년 이내에 기억상실, 인지능력 이런 모든 것도 이제 머리 쪽만 고지상에 포함이 된다. 네, 그리고 예외질환도 타산은 다 불가지만, 강지서, 척수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이 가능하니까 특히 65세 어르신분들은 저는 무조건 추천해요. 이 중에 뭐라도 있으면 가입하고, 65세 넘으면 우리가 재가급여,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이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내성마비 이런 거 가입이 가능하고, 또한 나중에 신청해도 장기요양 등급, 내성마비 거의 4등급, 3등급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 매월 50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모든 거. 네,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요. 우리 국민건강보험료의 11%를 납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달받고 6개월 이상 호전되지 않을 때, 65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장기요양 인정점수 등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5등급은 이 사이, 4등급은 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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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인지지원등급 미만은 주야감보호, 노치원이죠. 가면 되는 거고, 이 외에는 우리 5등급은 치매, 4등급부터 1등급은 재가급여는 예외적 시설로 가능하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등급판정은 인정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라고, 그래서 65세, 65개의 항목조사나 25개의 욕구조사, 이렇게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소견서나 여러가지를 같이 점수를 하면, 등급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을 받게 되면, 월한도가 일단은 인지지원등급에서 1등급까지 나오는데요. 본인부담금은 15% 납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1등급이 가장 심각한 거. 그래서 23년보다 24년도가 한도가 더 늘어났네요. 재가급여 종류는 방문요양, 기타급여, 인지, 주야간, 이렇게 7개 중에 1개라도 이용을 하셔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일단 매월 가입금액 50만원씩 별도로 받을 수가 있다. 이거 나머지는 본인부담금 15%는 납입을 하셔야 돼요. 이용할 때, 이거 이용할 때, 국가에 이용할 때. 중복까지 중복 포장됩니다. 시설급여는 거의 1, 2등급, 입소가 가능한데요. 본인부담금은 20%예요. 시설급여 종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노인, 요양시설, 이렇게 해서 입소가 가능하고요. 본인부담금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 급여가사, 이건 또 넘어갈게요. 달라진 거 뭐. 다음은 치아보험. 치아보험 라이나가 워낙 잘 팔리죠. 예전에 때우고 쉬었던 거, 같은 거 다시 치료봐도 바울 수 있어요. 가입하고. 그리고 통증보다 치료비가 무서운 임플란트, 개수 없이 가능하고요. 자주 하는 크라운, 충전치료가도 개수 없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약관에는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안된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K02나 K04, K05 이런 코드를 받아야 같은 거 다시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치아보험 특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쭉 한번 보시고 나중에 설계를 제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아보험도 어린이부터 실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 임플란트 5세부터 70세까지 그래서 100만원, 그리고 크라운도 50만원 이렇게 되고 충전치료도 3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임플란트,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나와있습니다. 네, 간편함도 있어요. 1년만 고지하고 가입이 되는 것도 있고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3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실버 치아보험도 30만원, 30만원 두 번 받고 나중에 세 번째부터 100만원까지 나오는 거. 실버 치아보험, 네, 이런 종류가 있다. 뭐 종심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쭉 한번 훅허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